명탄정 당신이 찬 장난감 바로 이곳에 있다 명탄정 장난감 황제 안녕하세요 명탄정 장난감 황제에요 오늘은 완전 신제품이죠 슈퍼다이노 신제품 최초 파는 사건이에요 지금부터 사칸장으로 고고 슈퍼다이노라는 시리즈가 나왔는데요 이게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슈퍼다이노란 뭘까요? 자 그러니까 해리 파이어 해리 파이어는 자 이건 뭐야 다이노모드에서 자동차 모드로 변신하는데 다이노모드는 공룡이었다가 무티란스 알았어요 얘는? 자동차 소방차가 되요 자 얘가 해리인데 아 이거 거꾸로 해놨구나 동둑이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다네요 자 이상하다 했어요 자 해리 파이어 얘는 이제 브라켓 사우루스인데요 트라이너 사우루스처럼 생긴 소형차 다이노모드에서 자동차 모드로 변신할 수 있대요 아 그렇구나 해리 파이어 얘는 나는 해리야 다이노모드에서 자동차 모드로 변신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역시 자동차 모드에서 다이노모드로 변신 가격은 23,900원이에요 윈디플라이도 23,9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벤 빌드에요 벤 빌드는 아 자 벤은요 아 여기 스테고사우루스인가 봐요 스테고사우루스 다이노모드에서 자동차 모드로 변신하구요 여기 피규어도 들어있네요 스테고다이노 출동 다이노모드에서 자동차 모드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하구요 어 안녕 나는 벤이야 자동차 모드에서 다이노모드로 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케라 앰블런이에요 앰블런은 케라 피규어가 있구요 트레카토스 다이노모양 로봇이 있고 여기 탄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동차 모드로 변신할 수가 있네요 다이노모드 출동 자동차 모드에서 바이노모드로 변신할 수 있구요 케라 앰블런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넘어가구요 자동차 모드에서 바이노모드로 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가격은 똑같이 23,900원이구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슈퍼 다이노베이스에요 가격이 69,900원 자 왜이렇게 비쌀까요 바로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에요 로드세이버가 옆에 있는데 로드세이버보다 가격 박스가 더 크네요 우와 엄청 크다 슈퍼 다이노베이스는 자 공룡의 모양의 그런 귀지 같은데 가격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꾸로 해놨나 슈퍼 다이노베이스 자 슈퍼 다이노베이스 위에 안테나가 있고 여기는 경광등이 있네요 조이 피규어가 들어있구요 여기 있으면 출동하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다섯 개의 미니카 세트가 여기서 출동할 수 있대요 이건 따로 사야 되는 거고 이걸 사야지 되는 거에요 귀지를 열고서 버튼을 누르면 사운드가 불빛이 나오구요 출발 때에 미니카를 놓고서 발사하면 발사가 된대요 버튼을 누르면 미니카가 출동한대요 아 그렇군요 슈퍼 다이노베이스 슈퍼 다이노베이스 아까 봤었던 미니카들이 잔뜩 있고 여기 피규어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슈퍼 다이노베이스 이런 기지는 크게 잘 안 내주는데 크게 잘 내줬네요 크기가 마음에 듭니다 버튼을 누르면 사운드와 불빛이 나오구요 버튼을 누르면 잘 쌓을 수 있다고 하네요 오밀조밀하게 귀엽게 잘 만들었네요 나머지는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기능이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구요 소리와 사운드 라이트와 사운드가 나오고 나머지는 똑같다 이 얘기구요 아 이것도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넘어가도 그래서 엄청나게 큽니다 이 크기의 6만 9천 9조 그림은 괜찮은 듯 하네요 가격이 이렇게 해서 다 만나봤거든요 그러면은 이 슈퍼 다이노 이 제품을 본 소감은요 어쨌든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든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로봇 같은 걸 갖고 노기 전인 언제인 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것 같구요 그래서 귀여운 공룡과 또 변신할 수 있는 자동차가 또 이렇게 로봇에서 자연스로 변신하는 그런 공룡 로봇을 했기 때문에 어 인기있을 요소는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어른이니까 별로 와닿진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귀엽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 핫초레버스는 너무 제가 욕신냈던 걸까요 핫초레버스 같은 게 나왔던 것 같은데 하다못해 여기 여기는 공룡 로봇들이라도 하체를 하면 어떻을까 이런 저의 소망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안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어 이건도에서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이마트 동백점이에요 필요하면서 이곳에 와보시고요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을지 다음 사건적으로 소통한다 사편적으로 고고 이렇게 이렇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